안녕하세요.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부가 지금 이제 수요 쪽의 억제책만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향을 살짝 전환을 해서 그렇죠.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도 경제적 재화이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했을 때 계속 국토부 쪽은 아니다. 공급은 충분하다.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공급 확대 쪽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까지 계속 수요 억제책을 갖고 있다가 공급 확대책을 가지고 이제 다시 부동산 쪽을 잡겠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재건축 쪽을 완한다든지 또 공급이라는 시그널이라는 거는 다시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또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규제, 그 다음에 공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까? 그 부분들 한번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규제, 그렇죠. 지금까지 뭐 22번째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들이 대부분이 수요 쪽이었죠. 수요, 그러니까 못 사게 하는 거죠.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좀 억누리고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의 부동산 가격 안정책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책은 그렇죠. 공급. 자, 수요만 가지고 안 되겠다. 자, 공급을 그러면 한번 늘려보자. 시장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과연 수요도, 공급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잡힐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자, 일단 뭐 시장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면 연이은 대책, 이야, 정말 올해 들어서 훨씬 그렇죠. 뭐 처음에 20부동산 대책부터 출발을 해서 5.17이라고 해서 뭐 조금 이따 또 나왔었죠. 자, 그러고 나서 또 6.17 또 바로 나왔었죠. 그리고 한 뭐 한 보름도 또 그렇죠. 조금 더 지나서 7.10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공급 대책까지. 자, 그러니까 정말 야, 정말 뭐 야, 이거 너무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피로감이 뭐 정말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그렇죠. 참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6.17 대책 그렇죠. 강력한 대책이었죠. 자, 7.10 대책 뭐 보안책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양도세를 72%에다가 지방세까지 하면 뭐 양도세를 79.2% 낸다. 뭐 취득세 12% 낸다. 뭐 그렇죠. 뭐 종부세 뭐 6% 이상 뭐 정말 세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의 그렇죠. 6.17도 쐈는데 7.10 보안 대책은 더 강력하게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장세를 굳이나 이야기를 한다라면 눈치보기 장세다. 자, 그러니까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를 지금 이제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그렇죠. 그때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야, 이때까지 이것을 팔 거냐 말 거냐. 자, 이가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자, 결론적으로 지금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금매는 아니고 그냥 시세나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어쨌든 간에 매물을 내놓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매수자들,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야, 6.17 대책도 나왔지. 7.10 부동산 대책도 나왔지. 이제 공급 대책도 나오지.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좀 떨어지지 않겠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금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매도자들대로 호가를 조금씩 올리면서 기다리고 있고 매수자들은 매수자들대로고 금매를 기다리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쪽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뭐 현금부자들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이 현금부자들에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현금부자들마저도 지금은 줍죽 쪽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줍고 또 줍는다.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뭐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금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를 매수를 했을 때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취득세나 뭐 양도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보유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때 그 기간이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많이 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참 계산기 두드리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야, 지금 여기에서 더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또 다른 쪽으로 좀 투자해 눈을 돌려봐야 될 거냐 이렇게 현금부자들마저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될 정도의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상황 진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0.12%니까 굉장히 높죠. 주간 상승률이 0.12%라고 하니까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0.13% 그러니까 지금 뭐 6.17 부동산 대책에서 지금 뭐 서울 원래 그랬었고요. 거기다가 경기도 전체 인천 전체까지 다 지금 거의 조정대상적으로 다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기대감들은 계속 뭐 가격으로 지금 반영은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0.13%가 되겠고 자,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0.06%가 되겠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0.06% 그래서 어쨌든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상승폭이라든지 또 뭐 또 일부 지역들은 또 조정을 받는 것들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을 받던 아니면 상승폭이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죠. 정말 하이킥 쭉쭉쭉 올라가는 것들은 피로감도 물러가라 불안감도 물러가라 나는 피로도 불안도 네, 거침없이 오름세를 하이킥을 하고 있는 데들이 속속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 지금 우리가 마포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자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마용성 그렇죠. 마포라든지 뭐 그 성동이라든지 그렇죠. 용산 이쪽을 얘기를 할 때 지금 특히나 마포는 15억이라는 그렇죠. 요 지금 허드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는 지금 15억이라는 허드를 넘어버리면 대출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2,16 대책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5억을 넘어 16억 계속 쭉쭉쭉쭉 올라갈 거냐 15억을 넘어갈 거냐라고 하고 있었는데 허들이 딱 마련이 되면서 그렇죠. 대출이 10원도 되지 않는 그러면서 주춤주춤해서 15억 아래쪽으로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14억 9,999만 원 이렇게 어쨌든 15억을 안 넘기려고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써왔는데 자 이번에 오히려 6.17 부동산 대책 나오고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15억 허드를 넘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뛰어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에 있는 신촌 그랑자의 대흥동 그 이대역 쪽에 있는 거죠. 이 신촌 그랑자이라는 이 아파트가 전용 84제곱에다가 실거래가 17억 8천 와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지금 마포 쪽에 있는 지금 아파트가 뭐 아이언뉴타운 뭐 가깝긴 하지만 딱 아이언뉴타운은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17억 8천이라는 실거래를 기록하면서 모두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지금 호가는 제가 20억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뭐 저희가 그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최고는 지금 23억까지 호가예요. 지금 강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포 얘기거든요. 마포에 있는 33평 아파트가 호가가 23억이라 그러면 야 정말 이거 믿겠습니까? 그래서 호가는 지금 최고 20억에서 23억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치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묶여있습니다. 그렇죠. 뭐 조정대상 지역에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지역 3종 세트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자 지금 뭐 당연히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마아파트 84제곱매에다가 실거래가 무려 지금 22억 1500만원 그러니까 직전 거의 고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직전 고점까지 지금 가고 있고 호가는 이미 직고점인 거의 23억까지 지금 거의 다 가있습니다. 호가는 지금 계속 호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음마 같은 경우에는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고 나서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게 되겠고요. 자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잠실주공 5단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제곱매에다가 실거래가가 최근에 그렇죠 24억 3천만 원이니까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가가 24억 3천 3백만 원이었거든요. 자 이제 3백만 원만 더 넘어서면 직전 최고가를 지금 넘어가는 이미 그렇죠. 호가는 25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직전 최고가인 12,16 대책 이전에 작년 11월 12월에 직전 최고가들을 지금 넘어섰거나 넘어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피로감도 불안감도 다 물러가라 하이킥 그리고 뭐 최근에 지금 노원구 쪽에서도 그렇죠. 청구 3차라는 그 아파트가 33평형이 최근에 10억 3천 10억 2천 이렇게 또 두 건이 거래가 되면서 야 이제 노원구도 중계동 쪽이 지금 뭐 10억대가 지금 넘어갔다 지금 벌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고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르테온 그 지금 그 강동구잖아요. 아르테온이 거의 16억이 또 넘어가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뭐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공급책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갈 곳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매매값뿐 아니죠. 전셋값도 지금 폭등 거의 수준이다. 이렇게 특히나 가을 이사철이 오면 정말 전세 대란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자 뭐 어쨌든 간에 주택임대차 3법이 이제 국회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세시장이 더 지금 더 불안할 거다 하는 얘기 더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라는 게 180 이야 정말 보통 이제 그 수급지수를 얘기를 할 때요. 100을 기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100을 기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100보다 많으면 그렇죠. 지금 찾는 사람이 더 많고 100 아래면 공급이 더 많은 건데 지금 180이라는 거는 전세 물량은 거의 없는데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수치 정말 180 정말 최고 기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속 상승도 지금 56주 상승이라는 또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한 7, 8개월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자 평균 상승폭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0.45%나 되니까 지금 매매가 서울 상승률이 0.06%인데 전세가 상승률이 0.45%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자 강동쪽이 0.98이 되겠고 송파가 0.8이 되겠고 마포도 0.75가 돼서 오히려 지금 6.17 부동산 대책하고 7.10 부동산 대책 이 한 달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할 경우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겠다. 이번에 이제 주택임대차 3법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세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이번 공급대책이 과연 지금의 이 대기수요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공포에 의해서 계속 대기수요를 하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집을 산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 자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가 15,400 지금 6월달 지금 수치가 되겠는데요. 지금 뭐 거의 집계가 다 끝났으니까요. 자 5월달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한 5천 건 정도 수준이던 게 15,000까지 늘어났다라는 거는 결국 패닉바잉 사람들이 공포에 의해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래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 이제 그렇죠. 실시가 되고 있죠. 민간까지 의무거주 지금 2년 해야 되죠. 안전진단 이제 강화되죠. 자 부담금까지 재건축 어차피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유인에 좀 그 사업유인을 할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을까 이번 공급대책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수요 규제하고 공급 확대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규제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비례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지금 이번 공급대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는 오케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는 무조건 이런 시세 차익만으로 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뭐 결국 정부가 계속 수요 억제책만 계속 쓰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급 확대책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규제 쪽도 이제 있고 공급 확대책도 있는데 또 공급 확대라는 것은 또 시장에서는 특히나 지금 재건축 쪽이라든지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또 하나의 호재라는 시그널로 지금 또 받아들이고도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자 이럴 때는 세미나도 한 번 오시고 현장도 한 번 나오고 있어서 직접 발로 뛰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